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봐야 되겠죠.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 이번에 바로 만나볼 곳은요. 경기도 오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오산시 이곳은 갈고동에 위치한 통건물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. 자 그러면 이사님 오산시의 통건물은 어떤 곳인지 개요와 건물 특징 좀 알려주시죠. 네 또 하나의 통건물은 1호선 오산역에 인접해 있는 통건물입니다.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상가 통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건물은 이제 다 준공이 돼서 현재 임차가 들어와서 현재 지금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추후에 이제 들어오실 그런 예정되어져 있는 약국이라든가 병원도 입점 예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상가 통건물이고요. 대지 면적을 보시게 되면 385평만 미터고요. 옆면적은 1157평만 미터입니다. 안에 물론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고요. 건축물 등기상은 5층으로 되어져 있지만 5층을 복층 형태로 만들어서 6층 통상가 건물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현재 전체 상가 통건물로서 현재 커피숍이 현재 운영 중이고요. 국내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. 도넛츠 커피숍이라고 해서 도넛츠도 만들고 커피도 만드는 그런 어떤 업점이 들어와서 현재 영업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이제 부대찌개의 점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. 또 하나는 한의원이 하나 들어와 있고요. 또 무용학원, 또 학원과 상가, 또 병원이 또 하나 들어올 예정이고요. 그렇게 임차가 잘 맞춰지고 있는 상가 통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매매가는 약 한 44억 정도인데요. 이 사거리 코너 변의 위치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가시성, 그 다음에 집갯력, 그 다음에 유동성을 다 잡아낼 수 있는 상가 통건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 건물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본 물건 같은 경우는 2021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됐다 이렇게 좀 나와져 있는데요. 건축물 등기상은 2021년 6월 달에 준공된 건 맞고요. 이 건물이 집원에 대한 그런 어떤 하자 문제 때문에 좀 마무리가 된 것은 2022년 5월 달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 좀 건물이 좀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사거리 코너 변에 위치했습니다. 또 양쪽으로 횡단배 오도가 끼어져 있기 때문에 집갯력이 상당히 좀 좋다,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입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코너 전체적으로 부채권 모양으로 해서 아파트가 이렇게 동그랗게 좀 모여져 있습니다. 약 한 4천여 세대가 모여져 있는 그 가운데에 현재 지금 상가로 운영되고 있는 통건물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게 이제 경기도권이라든가 서울 지역에서 상당히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통건물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또 하나는 이 코너 변에 위치해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지만 또 하나의 좀 특징은 이게 좀 전체적으로 상가를 분석을 했을 때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이게 이제 퇴근할 때 들어오는 버스냐 아니면 나갈 때 출근할 때 가는 버스냐 이런 것도 많이 따지거든요. 왜 그러냐면 퇴근해서 오시는 분들이 주변에 상권을 이용하거나 1층의 상가를 이용해서 먹고 마시고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퇴근할 때 버스냐 출근할 때 버스냐 이런 것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.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오산역에서 이제 내리셔서 버스를 타고 이 현장으로 왔을 때 딱 내리는 그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. 그러다 보면 이게 퇴근하는 버스다. 이게 이제 프리미엄이 플러스 알파가 좀 더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퇴근하는 버스가 바로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또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진찰을 받거나 하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위치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저는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층에는 현재 커피숍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2층에 하나, 2개 호실을 현재 좀 사용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그 현재 지금 음식점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좀 현재 호실이 하나 비어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3층에 병원이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따라서 들어오는 약국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계약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가가 어떻게 보면 모양이 잘 나오는 그런 상가로 현재 좀 맞춰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5층을 복층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5층을 통유리창으로 만들었습니다. 통유리창으로 만들어서 5층에서 또 6층에서도 뷰가 잘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학원에서 학원에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사무실, 사무용도로 쓰는 어떤 회사에서 너무 뷰가 좋아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내가 이렇게 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지금 달려두고 있거든요. 그것만큼 이 5층 뷰가 상당히 좀 잘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상가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좋은 가격의 보증금과 월세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양이 잘 나오는 상가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자 지금 살펴보시는 곳 2021년에 준공이 완료된 곳 신축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상권 지역이 워낙에 또 훌륭한 곳이기 때문에 소비 수요 감당할 수 있는 곳에 상가 들어가 있는 통 건물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오사시 갈곳동 주변의 환경도 저 사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입지와 호재 알아보겠습니다. 자 그럼 이사님 여기 입지 여건과 함께 개발 호재도 같이 알아볼까요? 네 이 본물권의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본물권은 이 오산로 사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횡단보도가 양쪽에 위치했고 사거리 코너라고 했잖아요. 여기가 이제 오산로 사건입니다. 이 사거리 코너변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코너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상가에서 필수 조건이라는 게 있죠. 가시정이 좋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직변력이 좋냐 또 유동성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하고 가기 편한 그런 어떤 상가 통건물이냐 이렇게 좀 많이 보거든요. 그래서 집갱역을 보고 또 유동성을 보고 또 가시성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세 박자가 다 맞춰져 있는 상가 통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하나는 이제 인접성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본물권은 오산역에 인접해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이 오산IC 경북고속도로 오산IC에서 차량으로 약한 3분에서 약한 5분 정도 걸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중간에 이제 노란 선이 하나 보이죠. 이게 이제 일본국도입니다. 일본국도 라인이기 때문에 일본국도에 인접해 있는 상가 통건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경기도권 특히나 뭐냐면 남부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상가 건물을 찾았을 때 이게 일본국도에 잘 붙어 있느냐 인접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유는 뭐냐 하면 일본국도 라인에 잘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추후에 어떤 집가 상승 토지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어떤 매매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따지거든요. 본물권은 이게 일본국도에도 가까이 인접해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세를 상승시키기에 또 매매가에 대한 집가 상승분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매매가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의 좀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부채궐 모양으로 동그랗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. 약 한 4천여 세대가 현재 아파트가 동그랗게 밀집되어 있습니다.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주변에 널찍널찍하게 넓은 대단지로 해서 모여져 있는데 이런 어떤 주변 지역의 어떤 뭐랄까요. 먹자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산로 사거리 쪽 주변 지역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먹고 마시기에 상당히 편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2024년도에서 26년도가 되면 이 4천 세대에서 또 4천 세대가 또 들어옵니다. 그만큼 주변 지역에 지금 현재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지금 현재 중공이 임박해 있는 아파트 세대들이 주변 지역에 올망졸망하게 많이 모여져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주변에 위치해 있는 이 산업단지들입니다. 이 평택은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. 바로 위쪽이 분당이 되는 곳이고 바로 밑에가 평택이 되는 곳인데요. 이렇게 사이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소외된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 진위산업단지 안에 1산업단지, 2산업단지들이 만들어지고 옆에 LG 산업단지가 또 하나 만들어지면서 현재 지금 오산에서 오산역 쪽 주변 지역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현재 진위산업단지 안에 큰 산업단지들이 질비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직장인 수요층들도 먹고 마시고 또 병원을 진찰받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산로 사거리, 물건 쪽 코너변에 위치해 있는 물건 주변 지역으로 사람들이 좀 몰린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호재거리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오산에서 기흥간이 분당선 연장을 현재 오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. 현재 기흥에서 오산으로 이어지는 이 분당선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. 이 기흥에서 오산으로 이어지는 이 분당선이 마련이 되어져야만 이 GTX 라인, 앞서 말씀드렸던 지제역에 GTX 라인이 들어온다고 했죠. 지제역으로 들어오는 GTX 라인의 어떤 분기점으로 해서 오산역을 오산역에 좀 크게 각광을 받고 있고 거기에 기반점이 되는 것이 이 오산 기흥간 분당선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하나의 호재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이 GTX 라인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. 이 현재 지제역에 GTX 라인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사람들은 많이 예상을 합니다. 그런데 오산역 쪽으로 과연 GTX가 들어오느냐 이제 이런 것은 많은 좀 우기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런 것들이 현재 좀 연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 그렇다면 분기점이 하나가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안성맞춤이 바로 이 오산역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지가 상승의 어떤 기대치를 충분히 갖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또 하나의 오산에서 약간 부족한 점이 어떤 뭐랄까요 아이들 주변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밑집되어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오산시에서 네오벨루 프로젝트라고 해서 오산역 쪽 주변 지역에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 세트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네오벨루입니다. 이게 이제 판교에서도 지금 현재 완성이 됐고요. 뭐 여러 가지 지역들 중에서 이제 완성이 됐는데 이것을 따와서 이제 오산에도 하나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그만큼 오산은 많은 호재거리와 또 이제 직장인 수요층들이 몰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상가통 건물을 좀 만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. 좀 가격적인 부담이 좀 약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통상가 건물로서 수익률이 이렇게 잘 나오는 통상가를 만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이런 통상가 건물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네 여기 오산로 사거리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정말 훌륭한 입지 여건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죠. 자 거기에다가 누구나 알고 있는 호재입니다. 이 GTX라는 호재가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점 오산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오산시 갈고동의 통건물 가장 궁금하신 건 역시 가격이 될 텐데요. 가격을 한번 알아볼게요. 자 이사님 여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네 가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본 물건의 예상 매매가는 약 한 44억 정도입니다. 예전에는 약 한 48억 정도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건축주와 협의가 잘 돼서 약간 예상 매매가를 약 한 44억 정도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. 예상 임대가를 보시게 되면 약 한 1790만 원 정도입니다. 이거는 이제 관리비 별도입니다. 관리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좀 더 높은 월세 가격이 되겠는데요. 현재 그 예상 임대가 현재 전체적으로 다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을 해보고 되면 보증금을 약 한 5억 정도에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. 월세는 현재 지금 17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면 실추자금 약 한 20억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상당히 잘 나온 통상가 건물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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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